영리병원 체육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서 원희룡 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해를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. 나하라 원희룡 영리병원 체육 원희룡이 간단히 불안해질 겁니다.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가서 원희룡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십시오.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, 오른쪽 트리클로 두 분씩 이동하겠습니다. 오른쪽 트리클로에 오른쪽 트리클로 말려 나갑니다. 천천히 앞에, 앞에서 자리 지켜주시고요. 천천히에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어디로 만나요? 무척하드리로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의 정당을 정당한 경우도 평소하고 국민 경우도 나 przez 검토 국민 경우도 국민 경우도 선서 구 sect 오늘의 인간과 함께 시작합니다. 오늘의 인간과 함께 시작합니다. 앞으로도 역시 인간과 함께 시작합니다.